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31일 유튜브 공개 109일 만에 조회수 6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6억 27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 중인 강남스타일은 현재 유튜브 역대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존재에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제니퍼 로페즈의 온더플로어에 이어 3위를 달리는 중인데요. 로페즈와는 불과 730만 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조만간 강남스타일이 2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한편 싸이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서 공연을 펼친 후 미국으로 돌아가 현지 프로모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